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에 있는 사과과수원 532평에 투베이 1.5루면 7여평의 용막이 있는 1억 2,500만원의 주말체험 영농지 겸 주말침터를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충주 이광규 공인중개사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설명하고요. 저는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입니다. 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오늘 소개해드릴 농막이 있는 사과과수원의 지영도입니다. 한필지인데 3미터 도로로 인해 나뉘어져 있고 잘생기지는 못했죠. 항공사진에는 나와있지 않으나 파란색 표시가 된 곳에 10여평의 농막이 있는 겁니다. 제가 촬영중인 이곳은 충주시 엄정면 가춘류의 마을 안쪽이구요. 추평저투지로부터 1km정도 북쪽 상류입니다. 콘크리트로 포장된 이 3미터 도로를 통해 이곳으로 진입을 했는데요. 진입도로가 좁아 승용차의 진입이 그리 넉넉하진 못하더라구요. 도로 오른쪽에 사과나무 몇그루가 심겨져있는 좁다란 토지도 매매 면적에 포함되는 거구요. 도로 오른쪽에 새고랑으로 사과나무가 심겨진 이곳도 역시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쪽 끝으로 묘가 한기가 있는데 그 묘의 일부분도 매매 면적에 포함이 된다고 하네요. 농막을 기준으로 했을때 이쪽이 남서양 방향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물건은 주말체험 영롱용지로 적합한 사과나무가 심겨져있는 용도지역 생산관리지역의 지목전 532평인데요. 532평의 전 위에 보시는 것처럼 아주 멀쩡하면서도 아주 고급진 농막이 한 채 있네요. 농막에 대한 소개는 좀 이따 자세히 다루기로 하구요. 농막의 북쪽으로 길쭉하니 사과밭이 이어지는데요. 요 사과의 품종이 루비에스 미니사과라고 합니다. 저는 처음 들어보는 품종인데 보통 사과보다 크기는 작으나 새콤달콤한 맛은 보통 사과보다 더 뛰어나다고 하구요. 그래서인지 아이들 급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고 하네요. 여기쯤이 경계인듯 하죠. 이제 사과밭으로 들어가서 촬영해보겠습니다. 요 가수원에 심겨진 루비에스 사과나무의 수는 약 100에서 120여 그루가 된다고 하구요. 심은지 2년 정도 되었다 하는데 올해부터 열매가 한 두개씩 달리기 시작했다 하네요. 과수원이 동쪽편 이명아의 사이에 조그만 도랑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물이 흐르지 않는 도랑이라고 합니다. 과수원이 정가운데쯤에서 주변을 한 바퀴 둘러보는 중이구요. 루비에스 사과 사과가 정말 미니미니 있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에 있는 3미터 도로에 접한 생산관리 지역의 전에 루비에스 미니 사과가 100여 그루 넘게 심겨진 532평의 토지를 보시는 중이십니다. 이제 잠시 후 농막을 보여드릴건데요. 요 농막은 당연히 전기시설이 되어 있구요. 생활용수는 마을 공동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구요. 지사와 난방은 LPG가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부 구조는 투베이 1.5루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나름 넓은 거실에 방과 욕실 화장실과 주방이 나란히 있네요. 특히 방에는 사다리로 올라가는 다락방이 있는데 방과 다락방의 벽면과 천경이 모두 편백나무로 마감되어 있어서 아주 깔끔하면서 아늑한 느낌을 줍니다. 이제 농막의 내부로 들어가볼건데요. 제가 아까부터 농막이라고 표현은 하지만 실상 요 건물은 농막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농막의 허용면적인 6평을 많이 초과하기 때문인데요. 초과된 농막의 면적 때문에 농지를 구입할 때의 필수 서류인 농취증이 발급되지 않아서 소유권 이전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요 실압형의 건물을 온전히 보존한 채로 매매를 하려면 건물이 들어서 있는 부분을 측량으로 분할을 해서 대지화를 시켜야 하는 것인데요. 그 측량과 분할을 통한 대지화를 매수인이 나타나면 매도인이 비용 부담으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하면 매수인은 농막이 있는 농지 532평을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 432평과 식여평의 주택이 있는 대지 100평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죠. 복잡해 보이지만 복잡할 거 없고요. 복잡하다 한들 제가 처리할 거고요. 주말 체험 영농지와 주말 쉼터가 필요하신 분은 그냥 선택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주 조용한 시골마을 주말 체험 영농하면서 주말 쉼터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토지와 농막의 매매입니다. 중개재생물이 종류는 토지이고요. 거래의 형태는 매매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759제곱미터 532평이 되겠고요. 수재지는 충주시 엄정면 가춘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생산관리지역이고요. 도로는 3미터 도로에 접해 있네요. 지목은 전이고요. 현재 사과과수원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형은 부정형 평지형이고요. 방향은 남향이 되겠습니다. 이용제한사항은 가축사육 제한교육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용도는 주말 체험 영농용지 겸 주말 쉼터로 추천드립니다. 평당 공식지가는 3만 6천원 평당 매매가는 23만 5천원 그래서 공정 매매가는 1억 2천 5백만원이 되겠네요. 조용한 시골 시골마을이 투베이 1.5룸형으로 잘 꾸며진 농막주택을 주말 쉼터로 이용하면서 100여구로 되는 사과과수원을 소유삼아 주말 체험 영농으로 이용하실 분께 적합한 토지의 매매입니다.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회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관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구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출내를 다하겠습니다.